여성분도 좀 춥대? 더 시원해지지? 아니 밖에 그게 없나? 어떤거? 따뜻한거? 이거 추워 근데 지금? 난 괜찮은데 추위나봐 아니 왜냐면은 내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데 난 안 추우면 난 이정도면 괜찮아 내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데 요오 감성 지리긴 한다 그래 비맛는 소리 들으면서 이게 창문 살짝 끄면 바로 비맛는 소리 들린단 말이야 이게 레전드 감성인게 와아 예? 지새끼소리도 안나는데 비 비췄는데요? 비 비췄네 네 비췄네요 딱 비췄뒤 바로 먹는 감성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다 아아 아니 유은이 아니 유은이 뭐 청소하러 왔어 여기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괜찮다 아 야무지네 진짜 오늘 인정 오늘 열을 두 명 얻어간다 이렇게 낑뻔 모습 보여줘서 야무지네 오늘 매력만 발산한다 진짜로 이거 닭 해서 먹어 우리 아 우리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별로 안 추워 생각보다 안에서 먹으면 노잼이야 맛이 없더라 오오 아 이거 핸드폰 미저어 어 내꺼야 내꺼야 어 그거 좀 알으면 됐어 더 잘한다 잘한다 애야 더 열심히 근데 유은이가 청소를 깔끔하잖아 어 어 어 아니야 아유은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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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잖아 조심해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재활 10만원 주긴 하는데 아 10만원 줘 오빠 아 아 10만원씩 줄게 10만원씩 줄게 어 그럼 거기 하수구 좀 뚫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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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그래 그래서 노니까 재밌다 맞아 맞아 너무 재밌다 솔직히 오늘 한건 없지만 뭔가 즐거운 하루 되었어 아 네 이대로 먹고 아 솔직히 근데 이렇게 결단 5단 내리겠습니다 네 이거 먹고 솔직히 너무 아쉬워 그치 이따가 술먹방 가볍게라도 할 사람 남고 남성 떠나자 아 아 다른 사람들끼리 슬픔에 새드 술먹방 아 그렇게 어 뭐 그래도 됐지 각자의 초이스에 맡기고 각자의 초이스에 진짜 편하게 어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도 누구 가지마나 술 먹으라 하면 안되는게 이건 공식특인 방송은 끝이지만 이건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 아 아 어때 별로야 네 별로야 어 아니 뭐 괜찮은데 어 왜 시발 왜 뭔가 둘이 남을거 같네 너랑 나랑 하하하하 아냐 어 오늘 재밌다고 느낀 애들이 있으면 분명 남는다니까 한정아 아 맞아 아이고 뭔가 시발 클럽가서 국밥 엔딩 같잖아 아침에 너 이거란 말해도 돼 어 그게 더 맛있어 맛있긴 해 맞잖아 그때 밥이 맛있긴 한데 근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느낌상 뭔가 남는 사람이 있어 아 맞아 고기를 일단 구워볼까요 아니면 좀만 이따 할까요 좀 더 달궈볼까 세게 해서 너 살짝 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하면 själ 야 뭐야 라왕아 너 원래 집에서 해 아니요 너 원래 안하잖아 그치 할 때에 해야 너 할 줄 안해 너 근데 원래 야채는 흐르는 물에 해야 돼 흐르는 물에 와 옴비 보수. 꼭다리 다 따는 거 보수. 얘 두 분종은 내가 볼 때들은 고름대에서도 각자 부인도 예쁘고. 이랬다. 이야 잘한다. 킹쿨보수. 이러면서 팬 한 번씩 모는 거지. 진짜 오늘 열혈 두 명 얻어간다. 이거 킹쿨보수 보여줘서 이거. 가스라이팅 졌대네 진짜 오늘 이렇게 막 가봤어. 근데 남순아 맞잖아. 이런 방송에서 열심히 하면 진짜 열혈 팬이 유입되잖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아무리 똑똑시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볼 때 이런 팬들이 생기는 거야 원래. 어 맞아. 좀 성공한 거 같아. 왜 이렇게 이윽 이윽 타네요? 왜왜왜? 나 표정 안 좋아.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봤을 때 은비는 완벽히 세뇌 당했어. 네? 아니야 아니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따 가비야 여기 하나밖에 없어. 옆에 가서 가서 같은데? 유난? 굿? 굿? 아 잠깐만 남순이 형 형 이런 거 직접 해? 어? 나 한 번 하지. 오오오오 takp 띄우치마 아니 형 이런거 해 진짜로? 맞아? 오오 전문가 bom 알았어요 멋진 모습 기록 내 방에 편안한 대로? 아 킹픈 모습? 와 늘지 형 무조건 늘지 우리 너네 오디오 담당해?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형 근데 고기 뭐 좋아해요? 삼겹살? 나도 삼겹살 좋아하기는 하는데 삼겹살? 삼겹살이 별로 많네 아니야 삼겹살 그런가? 많은가? 저는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여기 빠지는거야 문 열어요? 아 괜찮아? 저거 무조건 배지 달아야돼? 원래? 아 진짜? 아 근데 저런거 나눠주면 달아야지 무조건 이쁘잖아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형 그거 아니야? 완전 쑥뿌리고 가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그럼 여기다 삼겹살 구울거 같아 무척 두꺼운데 이거는? 목살을 여기다 구울게 이거 두개만 해도 될거? 그래 이게 엄청 많이 나오긴 할거야 이거 두꺼워가지고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 아 저것도 이거 이것도 있어 얇은것도 있어 삼겹살? 인조아 이제 앉아도 될거 같은데? 응? 아냐아냐아냐 카메라 들면서 해야지 왔다갔다 하면서 오빠 이거 버리는거야? 어 맞아맞아버리는거 닦아 닦아 또 이런데 와서 먹는게 또 달라요? 집에서 먹는거랑 아 이제 기름 빠지는거야 또 맛있어 네? 김치로 구워야 돼 김치 구우면 안돼? 저기 인덕션에서 구워오면 안돼? 어 맞다 숄트 어 있어 있어 그거 사왔는데 아 행동이네 응 그 숄트 있어? 여기다 오니까 응 어 그거 아까 사왔어 형님들 이거지 근데 설마 설마 못매키면 샤워하러 간거 아니지? 어 왔어요? 응 역시 아 여기다 오는데 여기 오면 갯벌을 봐야되네 어 이거지 맥힘요 아 그니까 갯벌을 봐야되네 그렇지 고기가 미쳤는데? 그래 정말 두꺼운데? 응 크레이지 수준인데 한시간 걸리겠는데 굽는데? 어? 하하하하 왜? 아 이거? 어 야 역시 순이그룹캠이 그래 아 네 캠이 보소? 아 숄트 숄트 없어? 아 있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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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갯벌 보고 서혜를 하 갯벌을 안보면 서혜를 온게 아닌데 나 혼자 보고 와 하하하하 아 내일 혼자 보고 오세요 아 갯벌 보세요 큰 스트라이킹 중이야 하하하하 쟤네는 모르니까 아직 근데 나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어 좀 궁금하긴 한데 인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봤지 갯벌 본 적 있어? 하하하하 근데 뭐 알려줄던데 여기 갯벌은 조개도 켤 수 있다? 하하하하 진짜로? 진짜로 조개 캐기 체험에 있어 아 그럼 그런거 장비 줘? 장비 다 줘 장비 맞춰줘? 캣 먹을 수 있지 아 뽑기 해야돼 장비? 어? 하하하하 아 뽑기 아니야 아 그냥 그냥 무가금 아 무가금? 소가금 국밥과금 아 국밥과금 패키지 있나 보네 괜찮지 장화랑 이런거 싹 다 미쳤네 아 흐흐흐흐흐흐흐흣 아우 나 맛있겠다 맛있겠어 내꺼 아까 저거 하던데요 지금 70프로요 65프로 그걸로 해요 아니요 근데 24시간 왜 한거야 남순이 아 나 그거 뭐지? 아니 그 만두 5천만원 이상 팔면 하기로 했어 와 진짜로 라이브 코머스 안해? 아 가끔 하자 난 가끔 가끔 와 5천만원 팔았어요 그러면? 만두를? 8천 팔렸대 8천 만두를? 올드보이어 뭐야 8천 1시간에? 아니 그때 그거 하루 아니야? 아니 며칠 멀었어 수리그룹 애들이 다 홍보를 더 해줘가지고 오 진짜 3일 뭐 그렇게 걸쳤을걸? 골드보이라구요? 골드보이네 아 진짜로? 1시간에 6천이야 근데 거기에 그 너를 진짜 좋아하더만 골드보 사람들이 나도 마크하니까 골드보은 버틀버 분들이 어 오 회장님? 하면서 갔어? 어 남순이 사진 쫙 걸려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게 안하면 내가 6화 가서 아하하하하 근데 심지어 놀라는거 옆에 C9형도 있어 아 거기 공동이야 거기는? 공동 아 아 근데 C9형 마크 접었어요? 접었지 근데 철구는 가끔 큰 컨텐츠 응 이해해줘야지 너는 멀미가 심해? 아 난 멀미가 심해서 못하지 아 근데 그게 살짝 멀미 날때 있긴 하더라 빨리 빨리 하네 어지러워지 아 나는 배멀미보다 한 10배 심했어 배멀미해지다 이거 어색해 배그가 하는데 제가 멀미라는 데서 아니 나 배그도 그거였어 형 그때 멀미약 먹었어 대회 나갔을 때 놀라가지 다 먹지 않아? 다 먹지 않아? 다 먹지 않아? 다 돌려 왜냐면 이거 밀가루 때문에 밥먹어서 이거 넘겨야 돼 밀가루를 오빠 얼굴 좀 씻고 와 일단 찍어야지 이거 유은아 걱정해주는거야? 고마워 윤종이 같은 성격은 더 좋지 약간 부드럽고 약간 쿵쌤하고 성격까지 이러면 더 좋지 아니야 형 같은 사람 좋아해 여자들은 그건 아니야 잘생긴 사람 좋아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같은 성격 딱 좋은 성격이야 남자가 봐도 매력있는 성격 둘 다 좋은거 같은데 나도 약간 좀 매니아 친구들이 있어 밥도 없이 빠져 남순이 형 남순이 형 남순이 형 고마워 너무 맛있겠다 오우 와 이제 좀 구워지는데 형님들 완전 형 고기 잘 굽는다 잘 굽네 와 구울 줄 안다 남순이 형 거의 스테이크처럼 굽는다 그래 고기는 킹남순 와 잘 굽는다 이게 제대로 굽는 사람이거든 형님들 세로로 딱 삼겹살집 차려도 되겠다 남간의 삼겹살집 오우 아 존나 더운데 남산 그리고 약간 사이드 메뉴로 만두 잘 굽네 오우 남순이 형 운동 확실히 많이 했나보다 땅땅하네 아 배에 왕자 있어 형? 복근이 있는데? 복근이 있는데? 이제는 없어 아 있는데? 오우 오우 있어 있어 아니 형 남아서 술 먹을 거야 내 기면?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야 진짜 거기서부터는 아 맞아? 그거를 이제 어 우리 딱 그렇게 하자 어떻게? 마지막 엔딩으로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어 이제 갈 사람 짐 챙겨서 손 나가는 걸로 다 기막고 있고 아 그걸 어떻게 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자 확실하게 진짜 리얼리티로 가게 어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하고 끝내고 혹시 남을 사람 있으면 이따 잠깐 하는 거 어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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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티로 진짜로 어때요? 다들 어때요? 진짜 형 응 혼자 남아도 형 켜서 술 먹방 해야 돼 혼자 어 나 혼자 남아도 아 혼자 남아도 형 혼자 술 먹방 해야 돼 진짜로 어 진짜 켜야 돼 형 어 내가 귀여운데 화병 밖에 비추고 또 한 번 빨개 아 진짜 어 근데 왜 당연시 나만 남는 것처럼 말하지 예? 만약에 근데 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예? 당신이 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룰을 그렇게 잘한다 아 당신도 갈 수 있다? 백힘이 형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네 네 진짜 두껍다 근데 진짜 두껍다 4인 2 1인 4 침대라는데요? 혼자 남으면 근데 진짜 심지어 퀸 침대야 다 아 그래? 형이 여덟이면 다시 응 너가 앞뒤까지 소개팅 제일 많이 하지 않았냐? 아 이 형이 이 형이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 진짜 막말로 유은이랑 친해진 것도 소개팅으로 친해졌어 아 진짜로? 누가 해줬는데 저를 아 어 그때 개꿀재미였는데 근데 그 소개팅 방송 반응이 진짜 좋았어 아 그게 개꿀재미였죠? 유은이랑 캠이 미쳤다 아 유은이가 진짜 미쳤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이 유은이가 근데 오빠 이번에 또 나가던데? 오빠 얼마 전에 나 지숙이 맡았거든? 지숙이도 나 그랬잖아 아니 소개팅이었잖아 그랬나? 나 나 왕지수 지숙이? 아 몇 명이야 아 그랬었어? 소개팅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이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쫙 못 만난 거는 윤재인이 아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방송 소개팅은 다 방송한단 마인드야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마음 다 마음까지 다 보고 형 한 열 번 했지 지금까지 그치 열 번까지는 아닌데 한 여덟 번은 한 거 같아 여덟 번? 나는 한 다섯 번? 난 네다 번 한 거 같아 난 두 번? 어 형 은근히 안 했다 남순이 형 난 내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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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최근에 그것도 했었구나 어 오염택 철구 그거 뭐야? 소개팅 아 했었어? 어 대학교 사람들이 남순이가 해줬어 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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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까 마음이 다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거지 그 다음은 가능성이 있는게 류택이었는데 그거는 좀 내가 봤을때 결혼식장에서 류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한 적 없는거 같더라고 뭔가 딱 그림은 그게 제일 잘 맞았는데 느낌이 남순아 내가 할게 잘했어 잘 굽는다 형이 근데 인정 야무져 괜찮다 자루 잰거 같애 딱 고기도 그니까 역시 못하는게 뭐야 형 역시 NS냄수 못하는게 없는데 율리에스 형님을 움직이는 남자 진짜 배그 빼고는 다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민서유를 맡는 사나이 그만조네 근데 냄새 지려요 근데 냄새 지려요 근데 냄새 지려요 나는 최대한 너네랑 아빠하면서 순위그룹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너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긴 하 아니 나 많이 봐요 많이 봐 나는 요즘에 요즘 거의 보라하는 사람들이 없어 응 응 왜냐면 나는 보라만 보니까 응 그렇게 캔방하는걸 많이 근데 캔방보다 보라가 재밌어 보는거 그럼 형이 해주면 안돼 응 그럴게 나 정인중에 이만이랑 존나 싸웠어 어? 이따 그래서 이따 돌아할라고 롤할 때 아 롤할 때 아니라 싸울 때 정인도 찔때 처음 봤어 우와 아 그거 봤어 형 너 왜 물어봐 안되는데 존나 싸웠어? 찐으로 왔는데 찐 아니지 그립이지 너희 찐이었잖아 아니야 극장이는 롤할 때는 진짜야 진짜 롤할 때는 진짜야 극장이는 근데 그렇게 하고 현타가 왔어요 방송 끄고 왜 아 내가 아니랑 게임 가지고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언젠데? 어? 한 몇개월 전? 한 3-4개월? 그래 해놓고 그렇게 화내놓고 응 수산시장에서 돌도 머다 쳐드실래? 하하하하하하 이만희 불러가서 개선 다시 끼고 그건 김봉준이잖아 내가 안해 아 이만희도 근데 지도 패쿠노야 갈볼 때 갈비니까 맞아 아 근데 거기 야무지게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거기 감사합니다 남은 잘 뿌려 나 아직도 궁금해 뭐예요? 경인종이 왜 영석대에서 아 나갔는지? 나 이후로 아직도 몰라 아 그거 이제와서? 너는 어 오래 됐지 어 맞아 아 그거 뭐 다 알아 사람들 말했었어 말했었어 너 빼고 이제 다 알아 사람들 다 알아 아 아 형 진짜 궁금했구나 어 아 그럼 뭐 갱톡으로 물어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갑자기 궁금해졌어? 어 뭐야? 역시 근데 순이 형 형 묵직하다 형은 아 나는 잽이 안 돼 역시 우리 순이 형 역시 아 요은이 괜찮은 거 보소 고기 다 자르고 저렇게 하고 있네 아 요은이? 아 너는 진짜 애가 왜 그래? 왜? 난 카메라 잡고 입만 터네 진짜 하나도 안 좋아해 카메라 또 닦아요 원래 카메라가 진짜 힘들어요 알잖아 내가 할 때 힘들어 카메라 어디 지워부터 했지? 알겠지 이제 이래? 그리고 닦아라 밀가루 좀 랑이 기분 좋아졌어? 네 고기 사ADE 원래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하나? 네 아니 언니들이랑 좀 친해졌어? 네 원래 여러분들 여행 와서 친해지는 거야 그런데 아직 어 그러면 유은언니 한번 해봐 아 지금 한번 해봐 아 왜 이래요 아 친하게 지금 해야지 우리 없으면 또 인사 못한다고 빨리 한번 해봐 아 아니 또 죽으니까 못하겠어 단하게 해봐 그러면 은비언니 해봐 옆에 딱 왔네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유은언니 은비언니 왜 언니란 말을 못해? 내가 언니들끼리 좀 친해졌냐 했거든 언니들이랑 조금 약간은 아직은 거의 좀 된건가요? 어 그러면 내가 친해지는 법 알았다 너는 이따 2부 할 때 남아서 친해지면 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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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을 알려주는거야 만약에 그럴거면 친해질거면 언니들이 가면요? 그럼 이제 일대일 천국도 아하하하하하하하 일단 내일 개뻘까지 일단 순이는 보니까 삼겹살 꾸면서 핏대 세우는거 삼겹살 핏줄 세우는거 보니까 이거 미련없이 구워주고 떠나야 생각이거든요 보니까 이야 그거는 뭐야 근데 유은아 그 고기는 뭐야 그거는 목살 목살 여기는 겹살이 저기는 목살 이야 거의 삼겹살집 온거 같네 양쪽에서 이렇게 구우니까 나무줄네 불이 조금 약한거 상추랑 해가지고 불이 약해? 불이 약해? 아니 아니 얘가 통이라고 아 이게 고기가 근데 진짜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 너무 오랜만에 봤어 아멘오리 아 말도 안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그 삼겹살집에서 구워주는 스킬로 구워야 돼 이거 엄비야 넌 어때? 지금까지의 소감은 어때요? 엄비야 너무 재밌다 진심? 너무 재밌다 아이 슈퍼야 이거 연기야 진짜 아니 나 진짜 재밌어 근데 아 진짜? 네 밖에 잘 안나오다가 나오니까 좋지 아이 끝까지 전에 똑같이 재밌어 와아아아 이런 말 해도 돼 엄비야 일단 확인 나 하랑이 있어야 돼 아 하랑이 없으면 너도 가는거야? 아 아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랑이 가면 나 진짜 찾아간다 아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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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아 장난 편하게 가는거야 끝까지 끝까지 진짜 진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 없어지고 표정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 이 두명 보세요 아 열일은 많아지 오빠 내가 구울까? 다 구워 내가 구워 내가 구워 와아아 은비 막타충 다 구워놨는데 마지막에 살짝 한 다음에 자기가 구웠다고 하려고 굴려고 했지 남순이가 10분 동안 개처럼 구웠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얼마나 힘들게 통삼겹이라 이걸 막타추려고 한다고 오 아니 하랑아 언니들이랑 친한게 진짜 좋은 언니들이야 네 오빠가 보증할게 진짜로 BJ 생활하면서 성격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네 너 친구 유정이 밖에 없잖아 아니에요 이제 좀 생겼어요 누구 누구 생겼는데 10위 되자 언니들 아 맞아 10위 되자 친구들 진짜 친해졌어? 네 10위 되자 친구들 이제 좀 확실히 뭘 같이 해야 친해져 컨텐츠를 맞아 캠핑 맨날 다 뭐하니까 완전 지린다 윤정씨 네 이거 배트몽인데 이렇게 돼서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사줄거 아니야? 내가 왜 사줘? 하하하하하하 내가 왜 사줘 아 세탁소 맡기면 되죠 어 야 T1때 에이스였어? 나? 어 T1때? SK때? 프로때? 스타1때는 이제 약간 신인에서 이제 약간 좀 잘해지려는 시기에서 없어졌어 스타2로 넘어갔어 스타2에서는 에이스 스타2에서는 에이스였어 그때 이제 연봉 1억 찍었지 스타2때 근데 그때가 이제 지금은 약간 롤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 어 그치 지금 롤 만약에 지금 롤 3개였으면 윤정이 최소 10억 받았어 아니 나 50억 받았어 나 50억 받았어 그니까 최소 최소 어 레전드야 아 윤정이 스타트 레전드야 그때는 근데 물가가 쌌어요 형님들 그때는 막 호흡 집값이 다 5억이래 맞아 비쌀 때가 아니었어 근데 1년 하다가 나도 런했어 아 너도 런했어? 하하하하 어 나도 맥퀴 형 따라갔지 그래도 이런말도 해 1년이면 오래 버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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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년 하다가 갑자기 자유가 내가 약간 자유를 보고 있다라고 아 그치 아 그치 근데 아까 김대일 거 같아 김대처럼 빻을 거 같아 여기? 아 재밌어 야 여기 같이 음식을 세울 수 있어 여기? 어 야 여기 다 분리하기도 쉽게 돼 근데 여기 숙소 좋다 되게 어 잘 잡았다 진짜 나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숙소야 숙소가 좋아야 돼 일단 그건 맞아 어 여행 약간 여성분들이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나요? 숙소 이런 거? 아 그치 무조건 숙소가 깔끔해야 돼 하하하하 그때 너무 웃겼어 그 그 그 나는 안 갔지만 그 방송으로 봤는데 염석된 그 숙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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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그러면 MT 안가? 남순아? 진행 우와 오 Fill 아 이번에 다시 간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아 하하하하 하하 펄 아 그래 재미있게 봤어 남순이 형 존나 잘 굽는데 고개? 봐봐 형제 진짜 이건 오빠 아니야 형제 인정? 거의 셰프야 셰프 왜냐면 이게 두꺼운건 되게 어려워 존나 어려운건데 올려놓고 먹으면서 하자 또 굽게? 하나 더 굽게? 너무 일하는거 같아 아니야 속이 익었어 이거 이정도면 익었을거 그치? 오래 구웠잖아 가위질은 안했어 아 익었지 존나 오래 구웠는데 오래 구워가지고 와 순이 순이 써 삼겹살 아니면 이것만 구울게 형님들 인정? 저거 하나만 구워 먹자 괜찮지? 씹히지? 아 괜찮네 거기 이제 세워놓고 앉으니깐 아 그래? 근데 너희 뭐 미팅나왔어? 그러니까 왜? 아니 또 쭈루룩 3명이서 안잔데? 아 이거는 아 그래? 아 이건 방장이 조정해야돼 그치 그치 알람트 아니 그래도 좀 섞어 흔다야지 그림이 그냥 방송하는 그림이 그럼 방장이 해야돼 방장 누구? 아 그럼 아니 그러면 산장 미팅으로 가자 셋이 앉아 산장 미팅 느낌으로 가던지 아니 이렇게 하자 진짜 산장 미팅처럼 사랑의 짝대기 딱 해서 맞으면 좋잖아 어? 아 나 MZG 건드리는 또 아 혼내주자 형 아 형 혼내주자 이거 안되겠다 아 난 일단 짝대기 너쪽으로 아 MZG 길색이 나오나봐 직업을 하던데요 아 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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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내가 저 끄트러 갈게 그거 할 수 있어 아 형이 좀 세워줘 내가 저기 앉아야겠다 그냥 한 명을 한 명이 내가 그래야 그게 아겠다 뭐 그래도 나쁘지 잠시만 여러분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렷읍이다 잠시만 여러분 세팅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형이 많이 먹어 네 응 은비 많이 먹어 요영이 많이 먹어 아니 저거 좀 돌려봐 저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오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접촉하는거 내가 접촉하는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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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요영아 저거 내가 할게 어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어 왜 물어보가 아 아 아니 아니 해줄랬는데 너무 요즘 견고하게 하겠네 흘 나가서 3달구 줘봐 3달구? 밤에 나아 오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세팅의 다리 빼빼로의 다리 역시 아 팔아낸잖아 역시 뭘 팔아낸거 아 빼빼로 이제 동키야 왜 그럴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더라 그러니까 요즙 잘 안 하니까 아 근데 좀 앉아도 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 사람들이 다 아니 윤종아 앉아라 맨날 왜 저떨어 먹니까 내가 막다 칠려고 네 먹어도 돼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야 개맛이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햇빛 잘 먹었네 내가 햇빛 잘 먹었네 야 이거 야 이거 아 솔트 안 부셨다 솔트 안 부셨어 아 괜찮아 건강에 더 건강해 야 맛있겠다 최고인데 이거 이렇게 잠깐만 첫 번째는 뭐라고 쌈으로 먹어야지 아 이거? 아니 고기를 했다 아니 고기가 두께가 미쳤어 아 너무 맛있다 녹아 아 이리 나와 그 깻잎 밥만 좋아자 아 이리 줘야 돼 저기는 깻잎밖에 없어 형인데 좋아해야 돼 아 이거 깻잎이네 깻잎에 딱 묻어봐 같이 깻잎에 딱 묻어봐 이거 맛있다 음 아 이거 나는 아이고 용이와 연수 아이고 용이와 연수에 아이고 또 연수에 연수에 아님 방에서 또 아이고 연수에 아님 방이야 음 감사합니다 나랑 절친인데 또 연수에 아님 맞아? 응 식당에서 왔어 그 연수에 응 뭐? 응?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유윤이가 더 잘 이뻐 같다 맞아 아니야? 맞아 유윤이가 더 맛있어 잠깐만 이거 좋은 거야? 아 이건 좋은 거야 잘 나왔는데 여긴 한 잔 잔이야 아 유윤아 좀 닿았고 그래도 여긴 컷해버려 근데 유윤이 말해보니 여행 먹는 건 오늘이 역대급으로 한 거 없거든 근데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좋지 않아? 아 좀 아 근데 좀 그거였어 좀 늦게 왔어 좀 낮에 왔어야 돼 아 근데 봐봐 피곤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을 좀 낮에 왔어야 되는데 응 근데 근데 너 핫바닥 때는 너 좀 없었어? 뭐 썸타고? 썸? 어 아 근데 그 유윤이가 할 거 아니야 어? 진정에서 공감을 하겠지만 진짜 생각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 어? 대학생 하면 자기 학생 하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게임 알려주면은 뭔가 다 안 생기잖아 그치? 어 마음이 안 생기잖아 음 음 진짜 다른 날 쪽은 몰랐어 운전 알려주는 거 알 수 있을까? 어? 나 운전 안 알려야지 운전 알려주는 거 싸우잖아 그거 하는데 근데 응 진짜 알려줄 수 있지 이거는 전화 중에 근데 이런 건 학버드 때 있지 않았어? 뭐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관심이 많아 기억이 안 나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얘기하면 근데 그게 형 스타 대학할 때 대학마다 그게 있대 진아가 아아 아예 진짜 게임만 하고 그런 거 막 안 하는 곳도 있고 어 막 그런 거 막 비결 많은 데가 있고 막 이랬는데 어디가 많은 데야? 그렇게 따지면은 어? 어디가 많아? 어? 모르겠는데 아는 거 같은데? 카돌아 난 몰라 어 어 그럼 카돌아 나 학버드는 막 비결이 있진 않아 그냥 화면 형들 그걸 아는데? 뭐 어? 어 아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잖아 이거 그냥 방법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아 아 어 배워갑니다 저거 나도 몰랐어 야 오늘 순이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해준다 아 진짜 순이가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학방 나갈 때마다 자기도 좀 불러달라고 막 돈나노 홍기 돌렸지 모아줘서 도망인다고 맨날 했거든 이제 그 말 안 하겠네? 아니 아니 진짜 근데 나 옛날부터 나도 방금 오래 봤잖아 아 남순이 형 근데 다 나가긴 하더라 진짜로 부르면 나가 진짜로 안 불러도 그래 아니 또 형 쉽게 부를 수가 없잖아 응 나 아까 윤정아 부르면 나가야 어? 응 네? 윤정아 연타로 고자 버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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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 여행에 들색을 해버리게 해버릴게 하하하하 나 아예 혼을 내릴다고 하네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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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뵈야겠다 진짜로 안녕 나 오늘 진짜 윤이가 기렸다 급한 섭외 한 걸음 다가와서 아 양이랑 의비는 양이랑 의비는 너무 고마운데 이미 오기로 돼 있었잖아 근데 근데 요은이는 급하게 불러나서 안 먹었거든 너무 재밌어 나 뿌리멘트 해 요나? 나? 넌 재밌다 아 그럼 재밌어? 나도 해봤을 때 저 멘트 듣고 그 뒤로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이거 못 봤는데 오빠 너무 재밌었어 이거 근데 그 땐 그럴만 했어 이 형 입술이 보라색이었어 술이 더 있어 형 진짜로 그때는 살 빼기 됐어 다 됐어 진짜로 응 그때 형 120kg 했잖아 아 진짜로? 진짜요? 100kg? 지금 여기인데? 응? 몇인데? 지금 세븐젓도 돼 맛있어 와 어떻게 뺏어 100kg도 좋아하고 110 오 이거 진짜로? 네? 100kg 뺏어 맞아 형 나 건강을 해서 생각해야겠네 야 봉준이 그 진짜 봉오리 아 너네 주로는 알았지? 알아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어 진짜 방송으로 갔다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어색해 막 이래 나 자기야 막 이래 뭐? 봉준이 자기야 만나서? 아 방송에서도 그래 만나서 자기가 이런거 없으면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아 오종종이 몰랐 오종이 몰랐으면 진짜 다 분일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진짜 몰랐어 아니 근데 진짜 방송에서 그 고백한게 진짜래 나한테 그랬어 맞아 근데 방송 없을때 오준이 형이 그때가 진짜로 갔다고 뭐 나한테 물어봤잖아 고백 번 이거 시청자들이 만들어야 될 결과물 같은데 오빠한테 보러가보여 응 나한테 어떡하면 좋을거야 내가 추천해주는거야 아 진짜? 나 쓰레기장인거야 아니 형이 우리 다 알아간거야? 응 우와 나 쓰라빌드 쓰라이티 이게 되네 알겠지 형이 나 이랬지 방금 보고 있었거든 너 그걸 진짜 그리고 보고 있었지 근데 통화하던데 불만이 없다고 불만이 없다고 불만이 없다고 아 진짜 눈나붙였어 눈나붙였어 아니 근데 여자일자한테 약간 그 뭐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좋아? 약간 방송에서 고백하면 어때? 아니 어쩔거 같애? 나 쓰라빌드 사이에 거절하고 아 진짜 거절하고 거절하면 방금 못돼 근데 근데 7만명 들고 그러면 그럴 생각 들을 수도 있겠어 아 맞아? 근데 그전에 뭐 이미 알고 지냈으면 아 맞아 알고 지냈으면 이거 애가 받아줄 것 같다 이렇게 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연락하다가 응 느낌이 왔겠지 응 그러면 너네 좀 느낌이 서로 왔어 그럼 할 수 받아줄 수 있어 우리 있잖아 아 방금 이래요? 좋겠죠 음 느낌이야? 아 근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오 아 진짜로? 어 아 뭐지긴 하지 7만명 없어서? 아 이미 어차피 만날 거 7만명? 어차피 만날 거 7만명? 아 7만명 아 아니 쟤 누나 경기장 안에서 고백한 거야 7만명 월드컵 상한 월드컵에서 고백한 거야 벌써 지금 작업 들어가는 거야? 아 난 7만명 못 모아 아니 아니 만.. 만 고백? 1만명 고백? 1만명 고백? 아니 근데 2만명 모았어 어 근데 용사들 모였어 네 이거 다 먹었어 응? 아니 우리 천천히 먹었어 다고 나면 원래 천천히 먹게 돼 음 너무 잘 먹었어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 남자들이 많이 먹어 이런 약간 진짜 한안된 지침이 없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약간 그렇게 공개로 많이 막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거는 막 학교 다닐 때 막 프로포즈 하거나 막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자들이 맞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요 아 말타는 좋다며 아까 좋다며 아 근데 그건 10만명이라서 아 7만명이라서 아 7만명이 더 별로야? 아니 뭔가 10만명이 10만명? 아니 근데 근데 내 쌍이랑 그 진짜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를 것 같아 아 맞아 아 방송이니까 괜찮네 그니까 바깥에서 갑자기 꽃다발 들고 오프타 치면서 갖고 온다 아 별로야? 응 몰래 몰래 뒤로 하는 거구나 너 존나 잘하면 멋있겠지 그것도 응 어? 어? 근데 그거 왜 맥힘이형 보면서 말해? 아 아 아 여자나 왜 이렇게 빠져버려서 말해 아 아 아 사면 죽여버릴듯 다 뺏어버려 아 왜 이러는 거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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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맥힘이형 근데 은근히 인기 많아 너는 공격으로 해본 적 있어? 나? 저같이만 살겠지 너가 고백한 일 있어? 나? 응 고백 근데 고백이 뭐야? 좋아해 좋아해 만나자 아 만나자 응 근데 그런 말은 딱히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만나자 그냥 만나자 어색해 추적한 띄었네 왜 어 너 이제 다만추 추구했네 어 난 다만추 아 아 어 우리 밥 먹을까? 어 그래 맞아 뭐 만나다가 어 어 손 잡을까? 어 잡자 어 진짜 다만추는 애 진짜 다만추는 애 그럼 은근히 그럼 은근히 경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엔조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응 아니 근데 봐봐 아 그니까 뭐 물론 그 말이 중요하긴 해 응 사기자 사기자 이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그 안 사귀고 하나는 뭐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나 사귀고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똑같잖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지 그러다가 이제 그니까 나는 이거야 아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사귄다라고 난 그냥 생각 안 하는 거 없네 응 어 말 안하고 안해 그니까 그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사귄다라고 난 그냥 생각 안 하는 거 없네 응 어 말 안하고 안해 하하하하 그걸 뭘 말해 근데 여자들은 절대 말 안해 주잖아 어? 열 때 말 안해 주잖아 아니야 난 약간 유도하긴 하지 여자가 고백 유도? 약간 이거 유도 뭐?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형도 너 운동을 해? 어 사귀는 사이니까 어 근데 여자가 어 근데 나는 오빠가 사귀다고 생각 못 들었는데 나한테 구매를 해 주냐 하하하하 누가 그런 생각 있었나봐 하하하하 아 근데 여자들 여자들 중에 나도 좀 싫어하였던 거 같아 어 사귀자는 얘기를 들어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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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이러면 만약에 나는 내 입장에서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누가 봐 어 사귀자고 하지 아 그렇지 어 사귀자고 하지 무슨 사이야 이렇게? 응 엄청 사귄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상황마다 달라 그치 응 아 맞아 지가 지가 더 엔조이 느낌으로 해놓고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그럴 게 다 있어 아 이거 사귀자 아 이거 사귀자 어 이렇게 해 음 나 이상하고 그래 그래 만약에 이거 추적을 확실히 안 했다가 갑자기 연락 부절되면 안 돼? 어 빠이빠이지 손잡고 뭐하게 됐어 연락 괜찮겠지? 사귀자 사귀자 하하하하 혼자 사귀는 줄 알고 있던 거야 아 이거 왜 자꾸 그 보면은 뭐 어쩔 수 없고 ятся 어 그지 사encies 어떤게 있거든 일자 근데 안 되겠는데 왜 왜 왜 왜 왜왜space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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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7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쟤뜨린 자리만 안 껴줘게 이거 누구 실화에요? 이거? 아니지 아니지 너는 그런건 행복한 그 연애할때 보통 관심은 풀어날뻔이야 그치 좀 빌리들어 뭐 암호하든 뭐든 있잖아 아 나는 그냥 풀목 잡아야지 아악 이거 하니까 뭔가 내가 쓰레기 댈 것 같네요 내가 쓰레기 댈 것 같네요 내가 쓰레기 댈 것 같네요 아 그럼 이런 효과야? 술을 먹을 수 있잖아 어 아 이런 느낌 아 너무나 어이없다니까 아 맛있어 뭐 괜찮아요 아 너무 매워 아 겁나 어이없다니까 이게 갑자기 끈이 없어서 쓰레기 댈는 기분도 아 아 아 아 아 나 근데 그냥 술 먹다고 하지 아 음 남순이는 마지막에 언제야? 나 좀 냈지 마지막에 냈? 응 남순이가? 그럼 여성분이 헤어져 있어? 너가 해야 돼? 알겠어? 여기 안 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Crawl 하하 M Behl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져 вопрос 나 정해서 너 하나 정해서 으악 아니야 시끄러워 아 아 이리스럴 저게 야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으응 얼마 나 진짜 어 생각나서 끊음이 확실해. 어? 아니면 아냐?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딱 끊고 뭐 그렇게 하고 아 그런 게 좋아, 그런 거 확실하게 인정. 확실하게. 인정, 그렇게 하네. 나 이거?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신중하게 만나야지. 그러니까 만나면 신중하게 해야 돼. 안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만나니까. 근데 맥듀명은 약간 이거야. 약간 후반 단계에서 바로 고백해보자. 항상. 좀 알아가야 되는데? 금삿바구. 나는 솔직히 말해야 돼. 그게 맞죠, 후반 단계에서. 밥을 하는 게 맞아. 커피도 맞지. 근데. 아, 근데. 내가 보면 결과 빨리 헤어져, 결국에. 아, 뭐야. 그만. 계속? 응. 아, 그럼 빨리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더 뒤집게 알아보고 내 마이들이랑 사귀어야 되는데 왜냐면 후반 단계에서 상기고 스티티가 뭐야? 어떤 게 스티티야? 그거 좀 알아보고 상대를. 어떤. 어느 정도까지 알아봐야 됐네. 네. 내가 뭐 재산까지 파고도? 아, 어디까지 알아야 돼? 나는 뭐 알아. 구원인 재산까지. 아. 아. 너, 너 그래야 사귀어? 아니. 난 진짜 몰라가지고. 난 진짜 몰라가지고.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면 모르잖아. 아, 무슨 과장은 내가 본다 한 번 먹어도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오이가 이렇게 사례를 공격한다니까. 야, 그러면 왜? 야, 무슨 또라이니? 한 번 보고 그러는데? 아, 그건 맞아. 안 돼. 그러지 않고. 좀.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만나다가. 네. 뭐, 살 때 예를 들어 상이자. 아니면 호검표 사잖아. 그럼 연애가 도셉이야. 아. 너무 오래 만난 상태에서? 어, 오래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딩봉조 우리처럼 한 진짜 4년을다가. 어. 법이 되지요? 연애로 변신한다? 또 되면. 어이, 봉모리 노잼 프레임 씨.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진짜 봉모리 둘은 행복해하는데. 봉모리 나오면 방송 깐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왜 누구세요? 뭔가 낫단지러워. 친구여서 갑자기 연인된 게 낫단지럽잖아요. 아니, 넌 망그리는 거. 아니, 저거랑. 봉모리는 다른 게 그건 그거야. 친구 사이에서 연인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그치.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을 오래 봤으면 그 정도 3년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 뭐 방식이 다른 거니까 어 방식이 맞죠 한 번 보고 사시는 거랑 뭐 그게 뭐 나쁘구나 상황에 따라 멀씨 한 번 보고 안 사시는 거랑 어떻게 하지? 뭐라는 거야? 한 번 보고 안 사시는 거 없다고요 어 괜찮아 상황 좀 따라 줘야 되고 너는요 지금은 몇 번 어린 또 남자들은 내가 어떻게 많이 써 너한테 데이터 시스템 어떻게 해 은근히 그런식으로 안들어와 그런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듯이 뭐가 들어와 고민이 있다는.. 그런식으로 상담을.. 아 그런식으로? 야! 이건 조금 비즈인데? 어 상담을 하다가 나한테는 그런 방식이 안 통할 것 같은가 봐 뭔가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 감수성을 글던가 내가 막 의도하게끔 막 해 말을 알았다. 누군지 알았다 킹내술 킹내술 최근에 울었네 아여서 아니야? 미적붙도 없지 다 지내낼수라 오빠 전부 내가 한 번한테 정말 말해 이게 영전의 소리라 너무 무서워 맞아 얘한테 두드려받고 나한테 그래 너도 할 거 했잖아 아니 그러면 그분을 해야지 오연아님 그분을 해야지 아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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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래 속이야 아 알다 알다 난 너무 억지로 하긴 했네 아니면 뭐 까는 사람을 하든 응 맞네 애소리는 좀 아프긴 했다 왜냐면 그 나를 때에 그 아 근데 그거 형 진짜 진짜 소리도 안 돼 천만원 넘어? 몰라 천만원 넘는데 어? 해줬다고? 아니 천만원이 넘네 너희가 예물 받았어 진짜 결혼예물 결혼예물 받았어 나 걔가 그거 주고 고백할 거 같아 존나 떨렸어 아니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그래서 내가 비싼도 나 몇백일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의심한 걸 알았잖아 천만원? 와 아무리 고마워도 진짜요? 아 꼬바들 자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런 학리적이었어 그것도 다는 거였잖아 이거 1200달이 존세라는데 아 진짜야 근데 어 아니 자기가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큰일까 보네 응 아 그 남... 이 남편이가 팔찌 맞자마자 예솔이 잘렸으면 좋나 그랬어 ㅋㅋㅋㅋㅋ 아 제가 처음에 안 받을라 너 물었네 나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없어 어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못 참고 다니겠지 나 그거는 비싸던 만약에 뭐 장가거나 이런 거 응응 아니 참고 다닐 수 있는데 불편해 은근히 응 그거야? 아니 이거는 그냥 팔찌 그냥 그거 보세요 잠깐만 한 거 아니지 어? 맛있어 아 건설술 안 먹었는데 어? 아 건설술 아쉽지 아 건설술 아쉽지 건설술 아쉽지 건설술 아쉽지 아 아니 아 나도 근데 막 그 팔찌 막 목걸이 이런 거 엄청 불편하던데 나는 시계 그리고 남자들 시계차잖아 목걸이는 좋아해 목걸이는 좋아해 목걸이는 괜찮잖아 응 시계 너무 불편하더라고 시계 불편해 패션으로 차는 거에요? 형들 다 불편한데 그거 너무 너무 비싸 난 쇠도 뭐 했었죠? 몇 배지? 몇 배지 하잖아 아 아 뭐 꼬리가 좀 불편하잖아 사람들이 왜? 목걸이는 안 불편해 목걸이는 그렇게 안 불편해 아니 나 안 불편해 어릴 때부터 목걸이 뭐 좋아했었는데 아 별로 안 불편해 응 팔찌가 불편해 목걸이는 쇳도그를 다 먹고 편했잖아 아 그거 올라올라니까 땀나면 땀나면 형은 사면 안 돼 뭐 수고하러 나온 거 같아 진짜 아 아 그래서 좀 약하게는 난 솔직히 이거 생각했는데 뭐 돼지 목걸이 줄인다 좀 이번엔 좀 약하게 했네 한 번 했다고 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알차 살인데 원중이도 아저씨 고백 받아봤을 거 아니야 여편분한테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정이 내가 알기로 이거 순수 여편분한테 고백 받았어 어 어 아 아 아 펙트다 펙트는 맞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던데 뭐 설거지 해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여편분께 아예든 바빠가지고 성수 아줌머니가 해주시려고 엎jal아 성수는 못사는데 그럼 또 하자 아 아 아 진짠 인조한다고 이제 너는 진짜잘아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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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뭐야 알아서 일 너무 바빠서 사귈 마음이 없잖아 아 맞아맞아 솔직히 일이랑 얘네랑 이게 동시에 못한다고? 나도 일해야 될 것 같아. 못 당길 것 같아. 나한테 거짓말 한 번 두건데? 어 진짜로?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일이 바빴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둘 다 제... 근데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일이... 나는 일이랑 이게 연애 못할 것 같아. 형, 너 여성 분이 마음에 들었어? 어떨까? 우리 마음이... 근데 그거지. 내가... 봐봐. 응. 만약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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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래도 일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해도... 아니 근데 좋아해도 일과 바꿀 수 없을 정도... 그냥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일이 더 먼저. 그 정도로 뭐 약간... 일단 꺼놓을게. 그것도 일단 꺼놓을게. 너는 어떻게 거절하는 거야? 나? 어. 아 근데 좀 그런지 오래돼서... 아 그래도 너도 거절하는 건 아니지? 아 있잖아 그래도 형! 아... 나... 나는... 솔직히 뭐... 그렇게... 직설적인 그런 건 잘 없고... 아... 뭐 이렇게... 진짜 관심 없는데... 만약에 밥 먹자 이렇게... 응. 그러면 나... 나가기 귀찮아지. 아... 아예 관심 없으면... 아예 관심 없으면... 진짜로? 아예 관심 없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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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비싸움 아니야? 근데... 근데 그거 알죠?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누가 좀... 서로 관심 없는 사람이 밥 먹자 해. 나가기 너무... 집에서 그냥 배단시 시켜먹는 게 더 행복해. 아 근데 말이라도 약간... 응. 그래서 사람들 사랑인데... 귀찮다고... 어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오... 아 그러면 이상하게 또 여진족처럼... 윤종이처럼 여진족처럼... 아우 나 먹고 싶은데 지금은... 일이 있네?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내가 낫지. 얘는... 그래도 너가 주변에 사는 거 없구나. 아... 아 어쩌냐. 아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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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 잘... 근데 좀 잘 어울리긴 해. 혀 거절하고. 근데 왜 너희들한테 질문 안 날라가는 줄 알아? 왜? 계단이 똑같아서. 어차피 목업가만 나오니까. 아... 아... 아니 수도 있어. 어? 그래? 어? 그래? 어떻게 했는데? 남자 비디오 고백해본데 있어? 아...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없어요. 아 근데 얘는 한 줄 알고 안 낸 거야. 그러면 약간 좀... 쪽지 보낼 사람 없어? 응. 랑이스 친하게 지내요. 어우 이거 진짜로. 아니면 연락이 안 나갈 수 있어. 지금 연락 왔어요. 랑이 하이... 막 이러지. 아... 아 이제 와 있네! 있다! 아 진짜 있는데. 아 그럴 건 있지. 깸비야 남비. 아이 글루! 아 그것만 말해줘. 오 암벤이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잘. 아 양꼬야? 아니 누군. 아 저 시청자수로 깜빡하네. 아 깸비야 남비. 아니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비친수? 아 그거는 뭐 전 섭외고. 이재이가 앞에 붙어있어 넌. 웃네. 이재이가. 이재이가. 아 붙어있다. 잠깐만 난데? 이재이가. 이재이가. 나 진짜 웃긴다. 이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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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원하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말할 수 없어. 약간 대놓고 누구라서 말할 수 없어. 아니 그냥 그거 말고. 뭐 이 정도만 말하면 뭐 갱빈이지. 아니 그거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 한. 아 그냥 캔바는 한 명이요. 다 한 뭐 여러 명이네. 너가 호환 가져 봄비지.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사귀를. 지금. 거기서 사귀를. 뭐지 사귀를 많이 취해. 어 비제이 지시니까.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야 드립 찍어 붙였거든? 야 씨수기리님이라서. 그래서 못하겠어. 아 그래서 못하겠어. 이재아 알람이 왜 9시야. 하하하하하. 아 근데 저녁 9시야 그럼 알람이. 아 이따가 그거야 보충제 볶는거 있어 나 운동화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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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이면 돼 나 여자한테 제일 존나 듣고싶은거 쓰레기같은 남자하고 누구 만났는데 잠깐만 패턴 이거 남순이한테 스몰토크할때 들었는데 언젠가 남순이가 이랬는데 게스트 방송할때 자식맞아 줄 때 꺼내는 질문이잖아 누구 만났는지 물어보라고 이거 나 들었었는데 그거부터 파생 거기서부터 파생대로 존나가 건강해주면서 이어가면서 그럼 한번만 물어볼까 데스트 방송같은 놈 누구 만났는데 어떤 쓰게 만났어 근데 라니는 근데 너 연애 몇번 해봤어? 어? 저요? 어 좀 많이 해봤어 여.. 한.. 여덟번? 어? 진짜? 4살인데? 어? 뭐야? 아니 근데 약간 아니 그니까 약간 아니 근데 뭐랄까 중학교때 재미로 진짜 많이 만났어 아니 약간 중학교때 재미로 좀 장난치게 해서 좀 포함했대 아! 아! 그럼 제일 쓰레이라도 난 누구야? 진짜? 이렇게까지 했나? 저랑 이제 저랑 저한테 한번 썸타면서 같이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고 전여친한테 간거에요 근데 그러고 다시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사귀자고 또 대시를 해서 저는 이제 어려가지고 사귀었어요? 아 그래 만나자라 이러고 만났는데 또 전여친 안갔어 야 1타 3피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중갑할까 아 진짜 약해 약해 약해? 이게 뭐야? 이게 약해? 어 다 약하다고 이게 제일 그냥 뭔데 너무 아 그래? 어 그럼 얘기해 내가? 응 난 사실 델트폭격으로 신고도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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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처음에는 이게 너도 좀 이게 좀 견뎠어? 견뎠지 그러니까 이게 폭행 정도 있대 아 진짜 그거를 못 잊는데 너도 못 잊었어 처음에는 아니 난 바로 잊었어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어 그러니까 그게 막 폭행이 막 정말 좋은게 아니라 그런 정들이 존나 싸인데 맞아 아 그런거 있대 나는 너무 노이로자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는 거야 그래서 전화코부터 싹 다 바꿨어 아예 손잡혀 처음부터? 응 근데 진짜 나 좋은 남자를 만나는 치료들 때 그게 아까만 아니 정준정 재평가인데 왜? 난 해본 적 설거지 시키려고 인정 나 수박 난 수박 나 수박 나 수박 나 수박 나 수박 나 수박 나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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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간혹 말 여자들이 입에서 쉽게 매정이 있대 매정 때문에 너무 심했나봐 나는 진짜 심했어 나는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들까지 나한테 내 아들이 이런 애인줄 알고 만났는데 너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작스라이핑하네 그래서 완전 완전 다 뗐지 한 명이 몇 년도 아니었어 한 6, 7개월? 6, 7개월? 우리 가정이 이상하다 나 그건 아니지 뭐? 쓰레기 같은 남자? 근데 내가 오래 만난 건 아니고 봤던 남자 중에서 두 가지를 내가 봐 첫 번째는 결혼을 했었나 안 했나? 진짜로? 만나면 유부남이었지? 아니 만나면이 아니라 한 명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정과가 있나 없나 두 가지만 없으면 돼 범죄자도 있었어? 범죄자도 있었어 아 잠깐만 우리만 해도 두 번 떼서 가야 돼? 아 진짜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날 때 나 이거 되게 신경쓰고 만나 근데 은근히 많아 돌심은 상관없는데 돌심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굳이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소송 중이었던 거야 완전히 깔끔하게 썼는 게 아니었어 완전히 깔끔하지도 않았어 완전히 깔끔하게 썼는 게 아니었어 나 사실 말 안 하고 몰라 봐봐 릴리언 같은 우리 같이 결혼했는데 진짜 몰라 한 팀 하다 만나서 확인 안 하면 모르지 그치 요즘에 결혼 만지 안 띄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 맞아 이게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뭐 쉽게 그럴 수 있지 면접은 연승인데? 면접은 연승인데? 왜? 쓰레기 같은 여자는? 쓰레기 같은 여자는? 쓰레기 같은 여자는? 쓰레기 같은 여자는? 없었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잘못 물어봤다 잘못 물어봤다 아 여기에 비하면 아 이런 거 없지 나 뭐 없는데 어 딱 두 가지? 식을 존나 먹는 사람 일단 싫어하고 아 인사 불성 된 사람? 어? 숨을 너무 달고 사는 사람 어? 정답! 김예솔 그 다음에 어 아 역으로 어 씨 나도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뭐 막 아 진짜로요? 뭐 막 그래?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아 아 아 나도 공감할게 나 생각했어 딱 어 아 심바 오빠가 나 아 돌려받는 거야 계속 깨끗이 살아야지 나도 돌려받는 거야 아 너무 슬프다 어 아 맞아 근데 그런 면은 좀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난 한 번 이제 술 먹고 막 실수를 했어 막 인사 불성 돼가지고 응응 그걸 한 번 막 그런 사건이 있어 막 막 싸웠어 나랑 막 막 사귀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무 좋다고 아 맞아 그걸 알고도 또 하는데 음 아니 나 그렇게 한 번 한 번 실수 해놓고 한 번 용서해줬는데 그치 보기부 해줬는데 그러고 그치 아 그게 이해가 안 가야 진짜 너무 질색해버리지 네 근데 더 막 20대 때 막 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아 이제 나이는 많이 먹었을 때 좀 그러지 못했어 아 이런 진짜 원래 술을 좀 잘 먹는데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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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오랜만에 씁니다 진짜 예 그래요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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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회오부 좀 켜야지 나는 가더라도 그러면 남아있다 갈게 왜냐면 이거 테스트하고 가야 되니까 가더라도 남아있다 갑니다 너가 우삐가 될지 아닐지 이거 테스트한거야 아 근데 진짜 그런거 없어 진짜 편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보너스 트랙이니까 뭐 많이 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아 근데 오늘 순이가 그래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아 인정 다 열심히 도와줬지 아 물론 다 많이 도와줬는데 얘는 우리가 본적이 없어서 잘 묶어봤지 그럼 우리 랑이랑 은비랑 요리 12명씩 더 생겼어요 오늘 킥본 모습 너무 많이 보여요 다 인정 매티오빠랑 윤종오빠가 또 이렇게 펜션 이쁜데 해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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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한 마디 랑이 또 소망 한 마디 저 진짜 일단 이 자리에 섭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숙소에 언제 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 압구정 토박이잖아 뭘 좋은 숙소에 되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뽀냉이 수고했어 뽀냉이 수고했다 저요?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그렇죠 맛도 사실상 오늘 먹는 것밖에 안가 없어요 내가 윤이 아까 말해드린 거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뵈야 여러분들 저희가 또 불러주시고 나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따가 깜짝 벗고 하면 10시 후에 좀 쉬어야 되니까 10시 반 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